예수님이 이 성룡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우린 성룡해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영어로 쳐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보고 많이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맞는 그런 설교를 따로 하는 겁니다 여튼 성룡해방이 나왔으니까 성룡해방 신학성에서 한 세 번 정도 나온다는데 성룡에 관해서 해방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러나 다 귀신 쫓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우린 성룡해방과 또 뭐가 있어요? 성룡 거역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께서는 성룡 원래 해방이라는 것이 더 강력한 말이거든요 회방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회방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인 말이에요 반대하는데 더 공격적인 성룡의 일을 성룡의 일을 성룡의 일을 방해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방해하는 그것이 회방이에요 거역은 성룡의 일에 대해서 이건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 아이가 게을러 터져서 거역이란 말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방이란 말보다는 좀 덜한데 강도가 덜한데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율법화에서 지은 모든 윤리적 윤리적 또는 도덕적 죄는 사심을 얻어요 받을 수 있는데 성룡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룡의 회방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32절 봐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나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나를 거역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나를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사심 어때? 사심 용서받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룡을 거역하면 거역하는데 뭘로? 말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거역은 원래 불순종인데 회방보다는 약하다 말이야 그 강도가 그러나 주님은 같은 강도로 회방과 거역의 말 자체가 회방이 더 강한 말인데 주님은 같은 강도로서 같은 수준으로 거역도 말로라도 말로라도 거역하면 안 된다 말로라도 거역 불순종하고 반대하면 안 된다 말로라도 뭐로라도 말로 말로 지금 귀신을 쫓는 것은 정말 예수께서 처음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수님 보시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를 가고 이스라엘을 출애급시켰단 말이죠 모세가 또 여호사는 태양아 중천에 멈춰서라 탈아 너도 멈추라 해서 태양을 세우고 탈을 세웠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적까지 행했지만 또 엘리아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문등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 이게 귀신처럼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성령 받으신 후 공생에 돌입하셔서 처음 하신 일 예수만이 예수께서 처음 하신 일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 이전에는 누구도 벌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벌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가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신 것처럼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구도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으되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으되 예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신 후부터 강력하게 행하신 일이 이게 귀신 쫓는 일이에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온전하여지리라 여러분 더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보면 13장 32절 그가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는 일을 결코 스톱하지 않았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귀신의 왕 바세블의 힘을 빌려서 쫓는다 정말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귀신이에요 당신을 가장 괴롭히고 당신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을 정말 호시탐탐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우리 교인들 내가 나랑 사이가 안 좋고 내가 좀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지는 않죠 그렇죠 죽이고자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당신 안에 여러 귀신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귀신들은 언제든지 당신을 죽이고자 당신을 죽이고자 참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교만해질까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싹이 보이면 야 신난다 해서 막 또 부추겨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다가 기도하다가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다가 좀 졸았더니 그런 기회만 찾아서 계속 졸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교회에 못 오게 할까 열 번 나오는 사람 다섯 번 나오게 할까 두 번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한 번으로 주니까 귀신들이 다 합세해서 다 머리 짜내고 다 연구합니다 얘는 성질이 좀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안 할 거야 기도를 들어 할 거야 기도를 팍팍 줄일 거야 전도도 안 날아갈 거야 누구하고 한번 싸움 붙이면 귀신들도 작전을 짜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걸려서 교통사고도 일으키고 별거 다 일으켜요 병도 병도 오랫동안 오랫동안 작업해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빨리 만들기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참 힘들죠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라도 저 사람은 정말 땅의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영적으로 신령하게 산 사람이다 그래도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귀신 들려서 눈물 귀신이 들어와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 하면 기분 나쁜 게 정신이 없는 이걸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기 의지대로 못할 정도면 귀신 들렸다 해도 보통은 다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통상적인 생활을 다 하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 안 하죠 보통 지금도 우리가 귀신 들리고는 좀 정신이 나간 거 이거하고 자꾸 비슷한 수준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귀신이 하나 들어갔어도 다 그냥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들어갔다라는 말이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네 하여튼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눈 멀고 벙어리 됐어요 눈 멀고 벙어리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들의 원인은 뭐라고요? 귀신 귀신 이것도 귀신이냐 저것도 귀신이냐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것이 귀신의 영향 또는 귀신이 원인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일 모든 나쁜 일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귀신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예 그렇게 딱 접어놓고 생각하는 게